아 재미있다 안녕 안녕 재미있다 재밌어요? 너무 신나 아하하하 아하하하 또 온다 안녕 무서운데 아 끝났어 더 빨라진다 더 빨라진다 빨라진거야? 끝났다 어땠어요 진짜 무섭다 무서웠지 전율 비공보다 무서웠다 타본적 없지 재밌었다 마차타니까 백설공주가 된 기분이네 저 왕자님 그래? 그럼 난 공주 그래요 그럼 상인형은 난장이 저건 뭐야? 난장이? 상인형은 말 이번엔 말타자 그래 말타자 이거 김기서가 왜 그럴까 해봐 김기서가 왜 그럴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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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주사장님 부사장님 부사장님 아 부회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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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겨 어? 어 김비서 어 김비서 뭐야? 어 그래 김비서 아 재밌네 야 태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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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엘비의 세상을 안녕 안녕 출렁출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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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원해 오 위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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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하나만 주세요 사과 하나만 주세요 사과 하나만 주세요 저희 아니다네 사과 하나만 주세요 어 위험한 짓한다 위험한 짓 위험한 짓 위험한 짓한다 어 김비서 아 김비서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왜 여보세요 어 김비서 아 부사 아 부회장님 지금 뭐하나 지금 회장 못 맡아요 아 재밌게 타게 아 벌써 끝나고 많았어 부회장님 전화 끝났다 오늘의 mommy 눈물이 아